청남대가 불법인 줄 알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푸드트럭 운영을 밀어붙인 사실이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벙커에 갤러리를 만든다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맘대로 전용해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남대에 문을 연 이른바 벙커 갤러리 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하던 벙커 두 군데를 고쳐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고 커피 판매기도 설치했습니다. 김 지사는 벙커에서 나온 커피를 벙커피라고 부르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벙커 갤러리에는 4,900만 원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가져다 쓰고 의회에는 아예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청남대가 앞장서 법을 어긴 부분에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축제 때마다 운영하던 푸드트럭, 알고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청남대가 밀어붙였습니다. 금강류역 환경청이 지난 4월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냈고,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와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청남대 관광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속 묵인한 것 맞습니까? 관람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결국 불법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불법 운영과 관련해 청주시는 현재 푸드트럭 운영 업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충청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준 주범인데,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잔디광장으로 우선 허가를 받은 뒤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운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